방금 컸는데 13명이 들어와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브이앱 셀카 예뻐요 좀 사기 쳤죠 제가 하이 잘 지냈어요? 전 잘 지냈죠 머리 자르고 있다? 맞아요 저 머리 잘랐어요 오늘 역시 알아보는구만 이거 뭐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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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오늘 게스트 이름이 뭐예요? 오늘 게스트가 누구더라?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아이고 널 정말 사랑해 수박화채 다 드셨나요? 아 그 수박화채 어 저희가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영상을 또 저희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저희도 4K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올라올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고요 오빠 저거 왼쪽에 그림자 뭐요?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그 이거요 그래서 제 셀카봉 거치대 왜 또 사람인 줄 아셨나 봐? 사람인 줄 아셨죠? 아니 이거 그거 셀카봉 아니 이거 그거 셀카봉 앞에 빛이 있어가지고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 귀신이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에요 이거 셀카봉 아 피규어 그런 건 줄 알았다고 음 자 그럼 오늘 또 오늘 또 제가 또 특별 게스트 저희 또 특별 게스트가 또 있잖아요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 또 언제나 그랬듯이 특별 게스트는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공개해 드리고 오늘 뭐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오늘 저는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일단 머리를 자르고 왔고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을 했죠 시후 아니고 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보신다고 해야 되나? 좀 이따 기다리시면 알게 됐습니다 머리 자르고 어려졌네 아 맞아요 저 머리 자르고 항상 머리 자를 때마다 어려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머리 예뻐요 아 원래 머리 색이 진짜 이쁜 색깔이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태우 팬입니다 안녕 그래서 요즘 네 저희가 또 준비를 요즘 연습을 또 열심히 하느라 좀 바쁩니다 여러분 네 바빠요 연습하러 바빠가지고 자주 자주 못 만나서 못 만나서 좀 안타깝네요 지금 머리색도 이쁜데 아 지금 머리색도 나쁘진 않은데 그때 이제 처음 했을 때 머리색이 엄청 밝았죠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십시오 어떻게 연주해 주죠? 스피킹 잉글리스 플리즈 라고 하셨는데 닉네임은 코리에이안 이시네요 오빠 그 얼굴에 심장이 발딱 일어날 듯 제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고 Hungry 제가 또 다시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언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저는 항상 귀여웠는데요? 죄송합니다 어? 어? 모기가 모기가 방금 있었는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조명도 있겠다 그 하하하하 그림자로 잠깐 그림자 손 어때요? 그림자 손 살짝만 저랑 그림자 손 악수하시죠? 그림자 손 그림자 손 악수 악수 여러분 여기 여기 그림자 네 지금 제 옆에서 여러분들의 채팅을 계속 보면서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요? 어? 여기는 저희 숙소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있을 때마다 말하는 거 같아 여기는 이제 제 침대고요 여러분 제 침대 아 여기 들어가 있을걸 그랬나 짠 하하하하 힌트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 힌트는 이 친구는 또 어 굉장히 또 그쵸 어 그림자부터 귀여운데 라고 하셨는데 잘 맞추시네 그림자부터 귀엽죠? 리더 써니다 라고 하셨는데 리더가 누구죠? 리더가 저인가요? 너무 밝은 거 같은데 조명이 아닌가 몸매 없어 몸매 없다고요? 이거 수포였나?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 굉장히 알차게 보냈죠 상선이 눈웃음이 그리웠어요 눈웃음을 치는 게 아니라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건데 하하하하 조명 자체 조명 만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저희 방에 무드등이 있어요 무드등이 있는데 네 그 무드등을 이제 원래는 위로 비췄는데 저희가 잘 때는 지금은 이제 제 쪽으로 비추고 있죠 새 멤버인가요? 수박이라고 하셨는데 어우 수박을 보셨던 분은 또 알 수도 있겠네요 어? 영어로 얘기할까요? 네 조금 영어로 말해 자꾸 제가 영어하는 거를 되게 원하시네요 뭐라고? 나중에 컴백하면 전에 말했던 컵 그림 맞추나? 컵 그림? 그게 웨스포냐니? 무슨 말이지? 컵 그림? 음 모르겠어 그게 웨스포지? 그랬나? 근데 귀요인 걸 잘 안 봐가지고 분주한 그림자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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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이 쪄서 오이, 하이 오이 오이가 포, 포, 뭡니까? 컴백 스포 부탁해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굉장히 많은 스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숙소, 아니 숙소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스포를 보셨는데 아마 이게 스포인지 알려면 또 저희가 컴백을 해야 또 아시지 않을까요? 숙소 투어 당신은 몇 살입니까? I'm 24 24살입니다 언젠가 기숙사 투어를 해주세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숙소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같이 하면 좋겠죠 스포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눈치 못한 스포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스포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그 병뚜껑 챌린지를 했었죠 거기에 굉장히 두 가지 스포가 담겨있죠 그쵸? 두 가지 스포가 담겨있죠 하나는 하나는 이거랑 하나는 이거랑 네, 두 가지 스포가 담겨있죠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를 아시려나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스포 올린 게 저는 거의 스포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뭘 엄청 하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게스트분 반응이라는데 여기 그림이 저렇게 계속 보이나봐 괜찮아요 가사스포 가사스포 가사스포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겠다 실내에는 에어컨 크리스틱 감염 생활 맞아요 감기 조심해야죠 근데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염색한 머리 색깔도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네 그 활동할 때마다 머리 색깔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머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색깔을 항상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는 약간 조금 밝은 색이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밝은 색의 머리를 조금 더 파란 머리 파란 머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말 색깔 어 제가 안 해봤던 색깔 제가 안 해봤던 색깔 제가 안 해봤던 색깔 가야해요 안녕 또 일하러 가신다는 뭐 병뚜껑 까는 것도 스포 스포인가요 네 뭐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윙크해줘요 아니 오늘 원래 제가 조금 더 뭐지? V LIVE를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뭐지? 조금 더 V LIVE를 낄지 킬라 그랬는데 제가 연습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하다가 그 저희 그 직원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지금 네 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 거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너무 늦게 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그러니까요 오늘 깜빡하고 하고 있어요 게스트 누구 빨리 저거 빨리 란 얘기겠죠? How are you? Very good How are you? 뭔가 스포트맨 투푸드 바보 된 거 같다 병뚜껑 까는 오스폰가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있던데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항상에 컴백을 얼마나 기다려야 해?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사실 날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진짜 정말 빨리 나오고 또 여러분들 만나뵙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오빠 영어하면 sure why not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이거를 그 어디지? 그 어떤 분께서 하는 거 보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sure why not 엄청 쓰게 됐죠 두퍽게 단체로 빨리 보고싶어요 그니까요 내일 시험있지만 오빠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예 시험 공부 하셔야죠 뭐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다음에 오고 또 나중에도 또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뵐건데 시험은 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깨물 하트 해주세요. 깨물 하트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친구들 몇 명 더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면 그때 단체로 한번 다 같이 해서 영상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뭐 마블. 마블 영화도 좋아하고 뭐 게스트 분이 댓글을 보고 있다면 그림자로 인사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안 보여요. 아 그쵸. 열심히 옆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방금 일본을 봤는데 못 읽었어. 엔드게임 보시죠. 당연히 봤죠. 지금 뭔가 엔드게임 마블 영화는 영화 이런 걸 패러디하면 뭔가 계속 스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고 또 본인을 챙겨주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습니까? 아직 방문하지 않는 나라 이미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사실은 어느 나라든 뭐 공연하러 가고 뭐 하면은 다 가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해외는 따로 여행으로 간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원래 갔던 나라들 한 번씩 다 가보고 싶어요. 여행으로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나요? 언어는 많이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래도 뭐 일본어, 영어 정도는 배우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죠. 근데 다른 나라 말들도 되게 조금 조금씩은 해요. 제가 가가지고 개수 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한 한 3분만 기다려주세요. 스피 잉글리쉬라고 하시는데 어 정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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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remember? 까지 읽었는데 그 밑에 말을 못 읽겠어. 안녕 안녕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이은키 시크하시네 12시에 뭐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3분 뒤가 12시인가? 3분 뒤가 4분 뒤가 5분 뒤가 현재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뭐였죠? 그럼 만트라라는 노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그 만트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안녕 그러니까요 저도 보고 싶은데 I don't know But coming soon Yeah I don't know 그것도 스포 아니죠? 이제 내가 뭐만 하면 다 스폰지 하시는데 아니요 자꾸 speak English please 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머리가 이쁘다고 자 그럼 이제 슬슬 상사님 몸이 다 스포이에요 몸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겠네 이렇게 이제 슬슬 한번 뭐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스페셜 게스트분이 또 옆에 계시니까 네 한번 목소리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좀 더 가까이 계좌 계좌 오늘 약간 아 그거네 약간 목소리와 그림자와 같이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 센스 자 그러면 일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인사? 여러분 잘 들리세요 목소리? 어 안녕 안녕 뭐 하이 뭐 이렇게 나오네 너무 웃겨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자기 소개를 정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들리나 일단 다 들린다고 하셨으니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크게 가까이서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투뽀키의 귀여움 담당입니다 아 네 대구에서 온 투뽀키의 귀여움 담당 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음 그림자도 잘생겼다 라고 하시네요 오호 참 오빠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는데 몇 살이신 줄 알고 오빠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귀여움 다 오빠래 귀엽다 귀엽다 귀용인 줄 알았쌤 귀용이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귀용이는 이제 이 친구한테 집니다 아 귀용이는 이제 귀여움으로 이 친구한테 지금 질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질 거 같아서 원래 잘생기면 오빠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약간 기분이 좀 질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림을 공개했었잖아요 그림을 공개했는데 그림에 있던 의미를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뭐였죠? 제가 다시 기억을 잘 못해서 첫 번째는 대구에서 왔다 대구에서 왔다 자 이 친구는 또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자 그러면 그 시원하게 그 대구 사투리 한 번 대구 사투리 한 번 대구 사투리로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툭툭 똑같잖아 아 똑같나 원래 인사 인사는? 비슷하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한 번 자 그러면 다시 사투리로 사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요 아이고 왜 그래요 이거 나도 하겠다 아이고 왜 그래요 나도 하겠다 아이고 왜 그래요 나도 하겠다 긴장했어 긴장했네 하고 나오는데 근데 오빠 무섭게 하지 마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섭게 했다고 그럽니까? 근데 저는 무섭게 지금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혹시 몇 살 때 붙여주셨죠? 제 기억에는 일곱 살 쯤부터 췄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곱 살 때부터. 네. 그럼 몇 살 때까지? 정식으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거는 일곱 살 때부터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4년 정도?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피아노를 치는 것도 몰랐고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피아노 친구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제가 보자마자 야 너 또 고놈 참 잘 친다. 제가 괜찮네. 야 잘한다.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자마자 듣자마자 인정했거든요. 진짜 피아노 잘 치요. 진짜 피아노 잘 치고. 그리고 그림자분이 너무 어린이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어릴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지? 라고 하시는데 다들 지금 반응이 귀엽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피아노는 진짜 정말 저는 이제 이 친구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보여줄 준비가 돼있죠? 네 돼있습니다. 면접 왔어? 아 이거 표정을 봐야되는데 여러분들 아 어쨌든 앞으로 이 친구 목소리로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귀여움 담당. 귀여움 담당. 자 그러면 귀여움 담당이니까 또 뭐... 물어볼게. 물어볼게 여러분 팬분들한테. 귀여움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친구의 귀여움을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바로 나오네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였습니다. 아, 뭐 애교가 이렇게 나오신데... 애교라고 많이 하시네요. 애교라고 많이 하시는데 말로 애교를 그럼 보여줘요. 애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나오네. 그래서 애교가 많이 나왔는데 아니 뭐 팬분들께서 원하시니까 목소리로만 해요. 저는 그럼 저는 안 보고 있을게요. 저는 안 보고 있을 테니까 귀를 막을까요? 눈을 가릴까요? 아무것도 안 가려도 괜찮습니다. 오 자신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창선이 애교 안 해. 저 애교 잘해요. 단지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이 지루해하실까 봐 제가 또 이렇게 숨겨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그러면 애교 짧게 목소리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어떤 애교를 해야 될지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애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짧은 거. 짧고 굵은 거. 이게 암송이 뭐지? 얌얌송이 뭐지? 얌얌송은 제가 저희가 잘 몰라서 얌얌송? 여러분 그 목소리가 너무 애기라고 해서 일곱년생이냐고 여쭤보시면 저랑 몇 살 차이가 났는데 똑딱이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걸 할까요? 짧은 거. 똑딱이가 뭐지? 그냥 그냥 똑딱이 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꾸 애교 불어달라 그러면 나 똑딱이야 이렇게. 네. 많이 길어졌군요. 나 못 보겠다. 몰랐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노래를 조금 열심히 연습해서 목이 좀 살짝 갈갈하네. 또 걸쭉해졌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주세요. 귀를 막으세요. 아니 아니. 쫑긋쫑긋. 여러분 귀 세우시고. 눈 감고 눈 감고. 자꾸 그렇게 애교시키면 나 똑딱해. 네 끝났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옆에서 이 표정을 봐야 돼. 이 표정을 봐야 돼. 아이고. 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용이가 이 친구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용이가 이 친구한테 질 수도 있으니까 어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은 더 많이 보여주시고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애교 그냥 그만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애교는 또 나중에 더 많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 네번째 마지막이 뭐였죠? 이제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아 콜라보다는 사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어 다른 멤버들이 다 콜라를 마실 때 저는 사이다를 마십니다. 약간 치킨이나 그런 걸 먹을 때 네. 아 그치 그치. 음. 사이다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더 사이다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나? 어 뭔가 사이다가 더 끌려요. 음. 그러니까 콜라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사이다를 더 좋아한다. 네. 색깔이 조금 맑잖아요. 사이다를 투명해서. 더 맑아서. 네. 새 회원 몇 살. 새. 새 회원. 아 저희 회원제였구나. 아 저희 새 회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사이다를 굉장히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혹시 그러면 그 네 개 이제 적었잖아요. 네. 네. 네 개 적은 거 말고 혹시 더 따로 뭐 개인적으로 뭐 말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혹시 더 어떻게 보면 자기 PR 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 아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힘들 거야. 이겨내야 돼. 아 이게 존맹이 너무 세구나. 네. 네. 어. 네 말씀하시면 돼요. 어. 그냥 뭐 아니면 각오 같은 거라도 그거는 짧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각오는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항상 많이 합니다. 항상 각오를 많이 한다. 네. 항상 발전을 꼭 하겠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해시태그에 이제 이응시의 팀 열심히를 딱 달았는데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잘 보이고 그러면 이제 딱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팬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멤버들 중에서 이거는 제일 낫다. 피아노 빼고. 피아노 빼고. 피아노 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일 낫다? 음 순수함. 순수함. 뭐 저희는 뭐 타락했다. 뭐 약간 요런. 그런 건 아니야. 순수함.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곧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들께 딱 앞에 당당히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님 자기소개 주세요. 저요? 저를 소개해. 저요? 저?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맞아요. 전 나이를 먹고 나서 현실적으로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친구의 애교를 봤으니까. 또 제 애교는 또 나중에 보여드릴 테고. 세 멤버 순수함 기대할 겨우라고 하시네요.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엽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엽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무슨 이렇게 바보셔. 이렇게 웃어. 어? 목이 조금. 목이 조금 오늘. 아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 저희가 이제. 또 계속. 이제 여러분 공개를 또. 했잖아요. 한 친구를. 또 시우라는 친구를 공개를 했고. 또 이 친구도. 조만간 또.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직 그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그림도 기대해 주시고. 사진도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제가 또 그린 그림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린 그림도.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면서. 네.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저희가 뭐. 공개하는 순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순서가 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냥.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고. 그림도 공개했다가. 사진도 공개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많이 하니까. 네. 여러분이. 네. 계속 계속 기대해 주셔서. 그냥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나오는 데로. 전투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네. 죄송합니다. 금방 열심히. 나오도록 할게요. 열심히 나오도록 하고. 네. 어.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이만 또. 갈 건데. 마지막으로 댓글 조금 읽고. 네. 이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오래 더 기다릴게요. 시윤은 생일 공개하니까. 게스트분도. 게스트분도. 공개가 되는 날.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라이브 고마워요. 라고 하시네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저도. 얌얌성은 좀. 뭔지. 수고 많아서. 감사합니다. 오빠 미용이 왜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새 친구도 댓글을 읽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가. 글을 읽고. 얘기 좀 하다가. 그러면은. 저희는. 그만. 가보도록. 아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손을 또 이렇게 손인사를 또 했거든요. 그럼 댓글을 읽어주시고 마지막에 손인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어 풋풋해. 아이 풋풋해. 아이 풋풋해. 풋풋함이 묻어난다. 아유 햇빛. 눈을 잘 못 뜨겠다. 이렇게 해놔야 되나? 이게 햇빛이 아니라 창선이 형한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후광이거든요. 후광이 앞에서 이렇게 때려받았지? 아 네. 그 앞을. 맞아요. 후광 맞긴 한데. 애기님 창선이 말 잘 듣고 따라하면 된다. 잘 봤지? 잘 듣냐고요? 댓글 댓글 이제 읽으면. 아 네. 창선이 형이 하라는 대로 저는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더 잘해야 돼.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자였지만 반가웠어요. 네. 저도 반가웠어요. 아 진짜 너무 떨려요. 긴장되고. 지금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니까 많이 또 긴장한 거 같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한테 혹시 물어볼 거나 있으면 여러분 빨리 댓글 남겨주시면. 네. 아마 읽어주실 거 같아요. 아무거나 영어 질문도 좋아요. 그러면 4번이랑 애기 둘 중에 선택을 해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의 호칭을. 아 호칭을. 네. 저는 애기가 좋아요. 아 애기가 좋다. 애기가 좋답니다 여러분. 귀여운 목소리로 잘 자요 해주세요. 잘 자요. 왜 그러세요. 형이 저 한국말이 이렇게 떨려서. 좋아. 좋았어. 한 두 개만 더 읽을까? 네. 그룹에서 원하는 건? 원하는 건... 네.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네. 이걸 영어로. 영어로 해야지.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상설이 형 영어 잘하시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영도 모르겠다. 오늘 브이앱 첫 소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공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너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긴장되고 긴장되고 그러네요. 네. 지금도 계속 몸이 떨리고 있어요. 진짜 장난 안 치고 떨리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 진짜 진짜 떨리고 있어요. 자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저희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사진도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브이라이브든 뭐든 계속 여러분들께 만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는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빨리 손 인사해줘. 손을.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 그렇지. 안녕. 아니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손 전체로. 안녕. 안녕. 안녕.